세제 보고 있자니 이런 컨셉이 떠오르네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병신이었다 인생의 반환점에서 이거 너무 무게감이 없어 자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우리 헤어지자 왜 또 돈 많은 여자 꼬실 거야 오빠 이런 데 가서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이 어려워 그냥 분위기 한번 잡아봤지 나 갈 때 이래 왜 뭐해요 돌아보요 뭐요 노래방에서 등급을 하고 지X이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자 빈집에서 단둘이 술을 먹네 끝났지 이젠 뭐 특별히 병신짓만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병신짓이야 예 아버님 지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세요 불 좀 끌까 하는데 뭐 안 그렇고 그치 무섭니? 너무 빠른가? 네? 저는 대담한 편이에요 지금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냥 용돈은 주는 걸로 합시다 아 꺼져 아 왜? 왜? 아 왜? 아 왜? 어쩔을 왜 치우세요 아 요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좋을 때다 그러는데 애매하게 뭐가 없어 선배한테 운전은 지금 자꾸 가지 아 왜 안다? 아 미친놈아 미친놈아